그레이트 비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회사 대표 이은하라고 합니다. 제가 10년 넘게는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. 회사 안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제공을 해주잖아요. 나와서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겠는데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휴넷이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.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마케팅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업계나 관련자들이 다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라 최신 트렌드라든지 사례들을 얘기를 할 때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표님은 왜 저러시나?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본인들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용어 사용, 그다음에 사례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사례를 들 수 있는 풍성한 대화거리 그런 것들이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. 평생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멈추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현대의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. 그러기에 휴넷은 시간 절약하고 정보 습득하기에 좋은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